아우 내가 오늘 전거 한번도 안했죠? 전 크래쉬 쉬프트가 멀리 가면 딜이 약해져요? 아님 가까이 있을 때 딜이 약해요? 이거 들어가 망치 조심하세요 망치 조심하세요 여기 위로 못 올라가? 토킹 다운 망치 조심하시고 망치 썼고 살린다 토킹 살렸어요 자리아 실드 빠졌고 리더님 머리 아이고 쉬프트 터진데서 거리 반비례 데미지 높아 뭔 소리에요? 그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딜이 약해진다는 소리죠? 망치 조심하시고 들어갑시다 라인 망치 맞았어요 고점 들어갑니다 고점 들어갑니다 라인살 오케이 자리아 자리아 반피 자리아 따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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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정크한테서 거리가 아니고 쉬프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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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아 아이고 쉬프트에서 거리 아 안녕하십니까 음 오케이 오케이 쉬프트에서 거리 기준 알았어 알았어 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몰랐어가지고 난 패치된 이후에 정크랫을 거의 안했어가지고 나이스 놀랐어 저 독 많이 잘랐어 패치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 그냥 정크 기준으로 멀 멀리 던지면 딜 감소인지 뭐 가까워졌을 기가 없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음 쉬프트 기준이구나 2층을 뚫긴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이거 들어가기 둠피 살렸고 쟤네서 오려티 버렸어 둠피 개피 둠피 개피 둠피 다운 둠피 다운 자리야 자리야 쉬프트 빠졌어요 어 이거 우리 너무 없는데 자리야 개피 아무나 못 돌아가요? 나 궁 썼어 안 돼 안 돼 안 돼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거 메르시만 잡아 아 자리야만 잡아 자리야 자리야 다운 원숭이 제나타 메르시에요 지금 맥크리? 아 제나타 다운 안 돼 야 한 칸만 한 칸만 먹었으면 딱 좋았겠는데 한 칸만 더 못 먹었다 정 뭐야 제나 죽었어요 살렸고 나이스 자리살 왼쪽 맥 쉬프트 최소 피하량이 몇이에요? 혹시? 한쪽 공 정면 오케이 맥다운 한쪽 에피 최소 20이요? 엄청 약하네 엥 부활 썼어요 자리야 살렸어요 막을 수 있겠는데? 막을 수 있겠는데? 한조 위 위안 조심하세요 위안 상대 궁 상대 궁 조심하세요 탱커 궁 찼어요 아이고 잠깐만 이거는 제나타 오케이 와 안 버텨진다 아 상대 딜러 없어요? 상대 노 딜러 한조 살렸고 안드레 하 잘 막았는데 멜렛이 공버프고 오면 한조 궁도 세죠? 제나타 궁 빠졌어요 네 자리야 개피 2층 올라와요 2층 올라와요 제나타 다운 제나타 살렸고 라인 정면 개피 자리야 주는 실도 빠졌고 자리야 실도 없어요 자리에 에너지 많아요 아이고 웨크리 아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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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이고 쉬고요 쇼 32% 야 딜 왜 이렇게 많이 넣었대? 고에 에너지 처치가 떠있다는 건 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채워줬어 자리에 실도 있을 때 너무 많이 쳤어 아 아 수고하자 스포츠